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가운데에 주님의 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상당히 긴 말씀을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총 중요하게 7가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눈으로 쭉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포도원 농부의 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절에서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세인 및 또 해로 땅원들과의 납세에 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논쟁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개명의 논쟁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이 새벽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요 특별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서두의 1절에서부터 1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탐욕을 벌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종이라고 등장하는데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 됐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냐 행세합니다 그들이 주인이냐 행세하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는데 대리노소의 그런 의무들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 잠자고 있고 또 꿈틀고 오리고 있었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메시아 대신을 수없이 증거해왔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죠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일까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이 될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의 탐욕들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탐욕을 버리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탐욕이 그 어떤 것보다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속에 왕자가 있는데 그 네 명 왕자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신들이 왕자에 앉아서 교만함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 약한 농부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농부들처럼 포도를 주고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살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총과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어찌합니까? 우리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단지 주께서 맡기셨던 그 열매의 소출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라면 주님보다 나에 대한 이기적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면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주님의 주님 주님 대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욕망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욕망의 그 욕심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이 권리와 특권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께 맡겨진 위탁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변질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우직하게 믿음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성이 더 크게 되면 때로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단히 늘 새벽에 재단을 쌓는 것 아닙니까 탐욕의 마음들 접고 주님의 주인 대신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면 안에 잠자고 있는 탐욕의 마음들을 잠재우지 않고 주님의 주인 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비단 악한 농부의 비유 그것뿐 아니라 구약에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개상 21장에 보면 나보세 포도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나보세 포도원이 있는데 당시 그 포도원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왕궁 가까이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갖고 싶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보세는 그것을 팔지 않았지요 왜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도 없고 왕에게 그냥 넘겨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금을 전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가죠 그 땅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근심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대신 취해 주잖아요 그 과정에 나보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합은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다스리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종이 아닌 악한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취하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인 되어 모든 것들을 자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11개 상 21장의 말씀 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라 모습들을 또 보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간절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실 때에 우리가 악한 농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농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적 사명들을 이 세상 가운데 너끈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 그것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사실은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깨달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넓죽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비록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촌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들은 머리로는 않았지만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느 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대한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았을 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구절입니다 구절 함께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구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멸당한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의미를 정말로 두렵게 정말로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완악함 때문에 돌아서야 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살을 잡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 김찬양 목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자순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악한 농부 중에 농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면 돌이켜야 할 일들은 없나요? 돌이켜야 할 삶의 자세들은 없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없습니까?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만든 이 땅의 성전 곧 성공 또 돈 권력 스펙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주저암 없이 빨리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농부가 되지 않냐고 진실된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단하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도 또 잊지 말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의 삶이 아닌 진실된 종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또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눴던 것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혹여나 우리 네 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탐욕과 욕심 그런 마음들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고 깨서서 종으로서의 의무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 전 세계를 극률히 여겨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탐욕의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끔 갈아맞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있게 하여주시고 탐욕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고 깨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농부로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된 종으로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회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악하고 악하고 폐악한 이 세대를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평화와 하나님의 신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그 탄식의 뿌리지짐에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도 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마다 새벽의 재단을 살며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존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을 것은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 농부에 등장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욕심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일이 있다면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종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멜했다면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입술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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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지며 하나님이 새벽에도 또 한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지짐을 들어주시고 우리 내면의 순수함 순견한 마음 있게 하시고 정말로 종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은혜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재치ger Identify